안녕하세요. 벌써 베가스 프로그램만 5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영상편집 어떤가요? 재밌지 않는가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여러가지 이펙트들이랑 그 다음에 펜크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영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fx 라고 되어있는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영상 클립 이벤트에다가 이펙트를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펙트를 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이펙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조금 할 줄 알면은 비주얼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에디팅들이 가능한지 dsp 들이 가능한지를 좀 어느정도는 알 수가 있을텐데요. 간략하게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brightness and contrast를 한번 보겠습니다. brightness and contrast add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영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서 bright를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밝아집니다. 좀 어두운 화면이 있다면 이렇게 밝게 만들거나 너무 이렇게 번진 화면이 있다면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는데 사용하면 되겠죠. contrast는 대비라고 합니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에 차이를 더 많이 두거나 아니면 덜 두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brightness and contrast고요. 그 다음에 color balance 라는게 있어요. color balance color balance 각각의 색깔들을 우리가 이제 빛의 삼원색이 RGB죠. 그죠. red, green, blue 이 삼원색을 각각 비율을 조정을 해서 색감을 바꾸는 겁니다. green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한번 조절해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겠죠. 그 다음에 blue 그 다음에 blue blue blue가 0.5까지 이렇게 가면 이만큼 blue가 생기고 마이너스 0.5가 되면 yellow 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green은 완전히 이렇게 green이 극명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자줏빛이 도네요. 그죠. 네. 그리고 red 쪽은 빨갛게 이렇게 오거나 네. 이건 시안색 같은데 어쨌든 하늘색 같은 그런 계열로 바뀝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색감을 다양하게 우리가 재미있게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 키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번에 영상을 겹치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 아마 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색깔을 우리가 영상에서 빼서 다른 영상과 이렇게 겹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배경이 새파란색이다. 그러면은 그 새파란색에다가 다른 영상을 겹치게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들 우리 TV나 영상물에서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컬러 밸런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컬러 커렉터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도 있습니다. 컬러 커브. 네. 그 다음 또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렌즈 플레어 라는 것도 있죠. 그죠. 요거는 어 우리가 렌즈가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렌즈 반사되는 효과를 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35mm 렌즈냐 105mm 렌즈냐 뭐 줌 렌즈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렌즈 플레어가 생겼습니다. 렌즈 플레어가 생기는 포지션도 이렇게 조정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 움직임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영상 속에서 어쨌든 이런 렌즈 플레어 효과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레이 라는 효과인데요. 광원이 어디 있어서 광원 때문에 빛의 번짐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광원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효과를 줘보면 효과가 확실히 나죠. 라이트 레이 라는 이펙트였고요.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가서 미러 거울처럼 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지금 아래 위가 이렇게 거울처럼 만들어졌죠. 이것도 영상 효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핀치펀치 요거는 특정 부위를 요렇게 자극을 해서 영상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 아니면 안으로 볼록하게 들어가는 효과 요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도 우리가 애니메이션화 시킬 수도 있어요. 세피아 세피아라는 플러그인도 있네요. 그 다음에 블러워도 있습니다. 라디얼 블러워도 있고 여러 가지 블러우가 있지만 네. 블러우 효과라는 거는 흐릿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먼저 세피아를 한번 볼까요? 세피아 톤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면 웜톤 콜드톤 그 다음에 올드포터그래프 옛날 사진과 같은 그런 효과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낼 때 사용하면 괜찮을 그런 필터죠. 샤픈이라는 이펙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펙트겠죠. 그 다음에 슬로우모션 요거는 안에 있는 모션들을 갖다가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슬로우모션 보는 듯한 그런 효과를 처리해서 만들어 넣어주는 겁니다. 플레이백 레이트를 여기서 원래 1이 이제 정상적인 속도인데요. 한 0.5 정도로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슬로우모션 효과가 만들어지죠. 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가지 네. 반짝임 부드러운 테이비 광선 뭐 등등 비네팅 효과 굉장히 많은 이제 영상 효과들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크롭을 한번 볼텐데요. 여기 보면은 요 모양이 있어요. 여기 이벤트 펜 크롭 버튼인데요. 요렇게 된거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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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포커싱 돼 있는 그런 시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를 요렇게 안으로 좁혀 주시면 화각이 작아지죠. 그죠. 네. 화각을 작게 만들면서 내가 보는 어 입장에서는 줌인 된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죠. 줌인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것을 이렇게 밖으로 빼면 줌아웃 돼서 축소되는 느낌 만들 수 있게 되죠. 쫘아악 이렇게 그래서 이 클립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시켜서 뭐 놓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이 펜크롭을 이용해서 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를 확대를 한 다음에 음 이렇게 놓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정확하게 4분의 1 씩 네.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영상을 또 다른 영상을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서 크로핑을 해서 겹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뒤쪽에 있는 영상 아무거나 하나 제가 복사해 볼까요. 네.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네. 하늘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펜크롭을 해서요. 자 4분의 1 선으로 크롭을 할게요. 이 크기를 이렇게 겹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네 개도 겹쳐도 되고 또 여덟 개를 겹쳐도 되고 네. 영상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얼마든지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런 영상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살짝 안 맞았죠. 이렇게 맞출게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왔죠. 요렇게 지금 어 잠시 요 두 개 겹치는 걸 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요렇게 한번 보여 드린 거고요. 네. 펜크롭을 잘 이용을 하면 어쨌든 요렇게 확대 축소 그리고 위치 선정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도 잘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 거에요. 요거 말고도 네. 요렇게 움직이는 것 또한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마크를 찍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요런 것들이 애니메이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보시면 큰 사이즈로부터 큰 사이즈로부터 네. 요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그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요렇게 입력이 됐네요. 그죠. 클립에 클립에 자. 그 다음에 요기 있는 이펙트들을 일단 다 딜리트를 해 줄게요. 원 사이즈대로 그대로 자. 여기에 어떤 영상이 있을 때 이제 그 위에 어떤 영상을 얹이거나 아니면 자막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고런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비디오 이펙트는 좀 전에 살펴봤던 요런 이펙트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클립에서 FX라는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고 네. 이펙트를 이렇게 보고 직접 본 다음에 끌어넣기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자. 미디어 제네레이터라는 걸 볼게요. 미디어 제네레이터라는 데 가면 네. 요런 체커보드를 만들어 내는 거 컬러 그래디언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상이 제일 마지막에 보통 스텝 스크롤 나올 때 쓰는 크레딧 롤 크레딧 롤 요런 것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노이즈 텍스쳐 솔리드 칼러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칼라구요. 그 다음에 테스트 앤 패턴 요거는 이제 칼라바 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칼라바 네. 요런 색깔이 들어 있는 칼라바를 네. 맨 영상에 맨 앞에다 붙여서 네. 표준 영상이 이제 표준 색깔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걸로 쓰기도 합니다. 맨 밑에 보면 타이틀 타이틀 앤 텍스트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나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네. 고런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자. 디폴트 값으로 샘플 텍스트라고 돼 있는 요거 네.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 기본적으로 자막을 집어넣을 때 쓰는 플러그인과 자.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다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타이틀이거든요. 타이틀이 이렇게 등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조금 이제 작긴 한데요. 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종류가 뭐 한 몇 십개 정도 되는데요. 재밌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타이틀 등장 방식을 선택을 해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끌어서 네. 비디오 트랙 만든 거 에다가 얹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요런 글자들이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글자는 본인이 원하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네. 본인이 원하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건지 요런 겁니다. 지금 양옆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사이를 삐짓고 타이틀이 들어오는 그런 영상이네요. 요런 자막을 지금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글자체가 Arial이라는 글자체 영어 영문 글자체로 돼 있죠. 네. 본인이 원하는 글자체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자. Well 이라고 돼 있는 글자체를 네. 뭐 본인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글자체 중에서 요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싼돌 글자체 네. 를 쓴다든지 네. Organized 네. 요 글자는 수선화체 이거 왜 뭐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글자체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텍스트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네. 흰색인데 요거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요기서 색깔도 뭐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꾼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글자체랑 전부 다 바뀌었죠. 그죠? 네. 한글도 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한글로 돼 있는 이런 타이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또 위에다가 겹치고 겹치고 겹칠 수도 있어요. 자 요런 자막 말고 타이틀 말고 밑에 이렇게 서브 타이틀로 들어가는 자막체들이 있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서브 타이틀즈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 서브 타이틀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글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는 자막을 굴림체 말고요. 제가 원하는 다른 글씨체로 바꿀게요. 요런 글씨체로 바꿀까요? 그 여자체입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지금 돼 있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렇게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16 정도로 자막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막도 영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줄 수 있어요. 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자막 아주 크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위치도 아예 중앙에다가 한번 갖다 놓아 볼게요. 네. 페이드 인 되는 거 보시죠? 네. 자막이 천천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막들은 이 자막 위에다가 또 자막을 또 넣고 이 자막 위에다가 또 자막을 넣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치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위치만 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막을 또 넣어 봤구요. 흰색 말고 분홍색으로 해 볼까요? 노란색으로도 해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막 위치도 위로 좀 올려서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잘 없어서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요. 김영희입니다 밖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자. 이렇게 네. 자막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구요. 각자 나오는 시점을 달리 한번 해 볼까요? Fade in Fade out 각자 네. 사라지는 시점도 각각 다르겠죠. 이렇게 하면 이 길이는 얼마든지 더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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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막도 한번 네. 넣어 봤습니다. 영상은 우리가 스피드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지난번 촬영했던 영상을 이렇게 불러와 볼까요? 한번 이렇게 불러와서 보시면 제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오디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가스 프로그램 제가 목을 좀 많이 썼더니 목이 되게 거칠거칠하네요. 네. 목소리가 여러분들 참 듣기 싫겠다.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공부를 하려면 뭐 이러나 저러나 네. 제 목소리가 조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목소리가 네. 베가스 프로그램에 대해 네. 자. 지금 이 속도를 보시고요. 네. 이 영상 안녕하세요. 자.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비디오에도 V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 아 비디오에는 V버튼이 아니고 어 그냥 네. 이렇게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리무브 엠벨로프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 안에서 V 네. Velocity 이라는 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렇게 네. 파란색 빛 네. 라인이 하나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 라인입니다. 이게 볼륨 조절하듯이 영상의 속도를 요걸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정상 속도 1배속 정상 속도 라인이구요. 요거보다 조금만 높아지면 빨라지고 조금만 늦어져도 어 느려집니다. 자. 보실까요. 점을 찍은 다음에 살짝 높여볼까요. 요렇게 그러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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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듣지 말고 영상을 보세요. 네. 이렇게 빨리빨리 막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벨로시티가 달라지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입하고 이 싱크하고가 안 맞게 되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까지 그렇죠. 영상이랑 네. 소리랑 안 맞죠. 이제. 말소리랑 입이랑 안 맞게 되어버렸어요. 어 지금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네. 요게 이제 렌더링을 해 놓고 나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재생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이내믹 램프 리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볼까요? 네. 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까지 그렇죠. 영상이 빨리빨리빨리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포즈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슬로우 비디어처럼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3회를 진행을 하면서 오디오에 대한 이걸 밑으로 아예 내려버리면 어 네. 두 배로 느려진 100% 마이너스 100%니까요. 두 배로 느려진 그런 영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아예 멈추는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프리즈 프레임 커서 네. 요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중간에 가다가 지금까지는 네. 멈췄죠.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 벨로시티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어 영상의 스피드를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오늘 수업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최종적으로 요런 영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에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작업들이에요. 이 영상들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펙트를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어 전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지점 지점별로 변화값들을 입력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 그 앵글도 움직임을 줄 수가 있고요. 고런 것들 응용을 하면 되게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고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volunteer 유튜브 오 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